오늘은 제 외부는 루프스톱을 만들었어요. 기온은 좋고, 기분은 좋고, 그리고 그냥 좋고, 좀 더 맛있었어요.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죠? 진짜 맞죠? 네 채소는 이대로 넣을 거니까 남은 면은 다른 거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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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도 맛있게 시작됩니다 귀여워 귀여워 내가 같이 말아줄까요? 괜찮아 천천히. 그냥 넣어서 먹는거야 계란 뚜껑 소주를 넣어 놀아볼게요 가게 이제 채소를 내고 자라있네? 자라있데? 자라있어요? 응! 입이 움직여요! 툭 자라! 이 안에 죽을 줄 알았어 자라있어 다리만 잡았어 괜찮니? 나 이거 왜 못하죠? 난 자라는데 지금 너 들고 올라갈 것 같아 소스랑 소스 넣을 그릇 뭐 이런가? 오케이 여기 날씨가 흔들어 진짜로? 아이스박스를 안 갖고 왔잖아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우리 앞에 시도 있어요 네 오늘 진짜 이거 어때요? 좋아요 부끄러워지 말고 항상 먹어야지 네 ㅎㅎ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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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자른 거에 웃긴 놈 저거 jewel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저작을 도청 Kontakt하게 더 이상인 어때요? 귀여워요 아니 그때 아 아 그거 가운데로 아 됐구나 역시 뭐죠 그것도 이제 변덕도 되려봤어요 어쩐지 뭐가 비는 것 같더라 오늘 보조 잘해줬 아 지금 까먹을 뻔 멋지다 멋지다 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끓여서 여기 있는 걸 먹고 나중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담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올려주세요 바로 올라갈 거예요? 네 아 좋다 좋다 날씨 너무 좋은데? 너무 좋다 자 이제 육수를 붓겠습니다 네 뒤에 다 흐른다 다 흐르네 그럼 이렇게 부어야지 됐다 이 야채에다 물이 나와가지고 원래 죽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못했어요 아 병떡이란 가져왔네? 수절도 딸 수 있어요? 수저가 없네 오빠가 알아서 따줄게 젓가락으로? 젓가락으로? 옛날에는 눈으로도 땄다네 옛날에는 눈으로도 땄다네 그럼 어떤 남자예요? 과연 국자 흐를까봐 이게 흐르더라구요 흐르더라구요 술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제 거는요? 하나 나눠먹자고?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식당 없나? 여기 보글보글한다 됐다 먹으라 네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좋으니까 또 그냥 다른 음식이 되겠네 음 샤브샤브가 아닌데 음 음 오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네 여기다가 숙주 좋다 숙주 숙주? 응 알았어요 낚시를 이거 밀켓이랑 같이 먹을게요 어? 어? 하늘을 건져는데 제게는? 음 너무 부드러워 사실 채소가 맛있다 신기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숙주 숙주 음 숙주 숙주 아 너무 좋아 바람도 진짜 딱 적당해 이거 우리 먹어요 하늘이 너무 멋있어 고기 하나씩 담가 볼까요? 응 이거 그냥 다 같은 거예요? 들어있는 게 다 조금씩 다르네 음 그다음에 이렇게 음 이거 더 넣어야겠다 어떡해 음 같은 고기예요 아까랑? 아 고기가 달라요 음 미쳤나 봐 약간 체크식으로 이건 살찌 음 너무 맛있어 그냥 살에서 어쩌죠 여기저기 키는 동안 개도 한번 먹어볼까요? 이러고 있으니까 개 다리가 꺾인 것 같아 아니 이게 낡으로 먹어야 맛있던 건가? 응 처먹는 게 제일 맛있지만 또 색다르게 먹어보는 거죠 음 됐다 짠 짠 이건 간이 없을 거라 폰즈? 살짝 아니면 초장 나는 초장 나도 초장 응 나도 나도 음 개맞다 이빨이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새우 새우가 익은 동안에 고기를 하나 먹어주고요 안 뜨거워 뜨겁죠? 아 뜨거워 새우는 초장이지 언제 될 거야? 됐다 달아요 달아 음 맛있어 이렇게 다 싱싱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나보다 그런가 봐요 우와 음 정말 맛있어 가리비 저거 하모는 짠어? 어 하모라고 해요 개짱어 어 10초만 해서 먹는 거예요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택배 지났어 너무 맛있어 그냥 그래요? 우리 개짱어는 내년에 여수 가서 먹자 아 내년에? 네 저게 먹기가 진짜 어려운 거긴 해요 계절도 딱 그 계절만 나오고 안에 뼈를 다 썰어야 되거든요 손질로 음 근데 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음 하면 못 먹겠다 그러면 얘네를 더 많이 먹으면 되지 맞아 이걸 더 먹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못 먹으니까 라면 하나 넣어야겠네 음 그러면 가리비 끈이에요 음 음 맛있다 질겨요 음 야 우리 진짜 잘 먹는 거 같아 얼른 꿀떡이가 커가지고 내가 많이 만들어도 많이 먹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안 그럴걸요 혁경이는 아빠를 좋아할 거야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거 왜 안 나오지?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렇게까지 재미없으실 거예요 맞아 얘네가 찔면 살이 잘 빠지는데 삶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지네요 음 어때요? 안 나와요 와 여기다가 먹고 싶은데 한번 찍어서 먹을까요? 음 찍어 먹을래? 꼬리가 진짜 신기해 꼬리가 어 미안해 괜찮아 아 진짜 매워 이거 아까워 남는 애들 다 해가지고 내일 라면 끓여 먹어야지 아 좋다 식감이 달라 응 식감이 달라 식감이 달라 오늘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응 완전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응 배부르다 내려갈까요? 네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자고요? 안녕 내일 라면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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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제 만든 육수 먼저 먹으러 가게 숙주를 좋아해요 난 진짜 숙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? 이렇게 따궁이는 거야? 응 밥 말아 먹고 싶다 그쵸? 게뜨거워 맛있어요? 응 나만 두 개 끓일자 하나만 가볼게요 와 어 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